어른 널 위해 소리치기엔 잃을 게 참 많잖아 나는 네 세상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나만 빼고 모두가 꽃은 빌딩 같아서 혹시 내가 엘리베이터 갖고 있지 않다면 그 많은 층을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 했어 매일 창문 틈 새로 지켜보기만 했어 들어오는 햇살도 점점 지겨워졌어 천장을 갈아보다 문득 생각이 났어 오늘은 일을 구석구석 깔아야겠어 이젠 새로운 만나도 반갑지가 않아 우려되는 핸드폰도 쳐다보질 않아 사람에게 무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환자가 될수록 더 예민해지고 있어 내 창문 틈 새로 지켜보기만 했어 들어오는 햇살도 점점 지겨워졌어 천장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이 났어 오늘은 제철과 이를 먹어봐야겠어 영화를 보는 것도 영화를 보는 것도 누굴 만나는 것도 음악 하는 것도 즐거워보기만 했어 즐거운 햇살도 내 창문 틈 새로 지켜보기만 했어 들어오는 햇살도 들어오는 햇살도 점점 지겨워졌어 천장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이 났어 오늘은 있었던 일을 전부 감아야겠어 들어갈 수 없는 일을 전부 감아야겠어 그 날이 올 거야 그 날이 올 거야 하루에 그 날이 올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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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